반갑습니다. Dress in Love Unit 6에 나오는 대학의 발음을 공부해보는 다섯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 이 단어가 되겠죠? 자, 어디에 강세가 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앞에 나오는 CUL에 오고 있죠? CUL에 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쭉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발음하고 있죠? 자, 이런 점이 특이한 점이기에 제가 여러분께 언급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강조를 주기 위한 패턴 중에 하나죠. 자, 특징적인 것을 들려드릴 것 같으면요. 지난 강좌에서도 했는데 sit on a 하는 이 세 단어가 마치 한 단어처럼 연결돼서 발음되고 있으며 sit의 t 발음 변화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발음은 역시 짧게 하셔야 되겠죠? 짧다는 것은 약하다는 말과도 또한 같습니다. 강세를 받지 않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다음으로 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자,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앞에 강세를 주어야 되겠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매트, 매트 하잖아요? 매트를 하지 마시고 매트 매트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원더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instead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instead 자, 이게 강세가 없고요. 여기는 t, a, d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e, a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s라는 소리, instead 할 때 s 다음에 t가 왔죠? 그러니까 instead가 아니고 instead 자, s를 떼보죠? dead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단어 전체를 들어볼 것 같으면 instead 자, 문장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we usually sit on a plastic mat instead anyway, I will go get a blanket 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도 역시 연음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get과 a가 되겠죠? 어떻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까? get어처럼 되고 있는데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et up get up 자, e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to 발음이 약간 유성암아 되면서 유성암이라는 것은 성대의 진동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a 소리나 e 소리를 할 때 목을 잡아보시면 목이 진동을 하죠. 그래서 유성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잘 내실 수 있다면 p, t, k p, t, k 이 소리를 내게 될 때는 이 성대의 진동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get어 하게 될 때도 역시 get어 이렇게 안되죠? 자, 그래서 get up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t 소리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e 소리가 굉장히 짧게 발음된다 짧고 약하게 발음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윌의 발음이 굉장히 짧고 약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윌만 들려드리면 차에 못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과 같이 해서 선과 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을 쉽지 않죠? 자, 여러분 그래도 많이 연습해서 이와 유사하게라도 발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을 자, 문장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The sun will set soon. 마지막 문장 들어보죠. Okay. I'll treat this time. Let's go. 자, 오케이는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I will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짧게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reat 하는 게 있는데 이 앞의 to 발음이 어떻게 해요? r 발음과 섞이면서 treat가 아니라 treat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터가 바깥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멈춰버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will 하는 부분 어 어 자, 이렇죠? 정말 따라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treat 하는 거 들어보죠. treat treat 자, TRS 처럼 됐고요. treat 마지막 터소리 딱 멈추죠? trea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K. I'll treat this time. Let's go.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발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전체의 내용을 들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alogue 6 A peaceful time of the day. Do you want another cappuccino? No, that's okay. Look outside. The sunlight is soft and golden and everything seems peaceful. I like this time of the day. Me too. It helps me relax and gives me time to think about everything. Why don't we go outside and watch the pink and orange sunset over the horizon? Yeah. On the way, let's stop by a store and buy some soju to bring to the beach. Good idea. We can drink soju while watching the sunset. Wonderful. Would you bring a blanket to sit on the beach? What? You sit on a blanket at the beach? Yeah. You don't? No. Maybe it's a cultural difference. We usually sit on a plastic mat instead. Anyway, I will go get a blanket. Let's go. The sun will set soon. Okay. I'll treat this time. Let's go. Let's go. I'll be right back.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